건조기 모음전 삼성 LG 그랑대 오브제 오늘은 삼성전자 그랑대 건조기 DV17T8520BV 17kg 방문 설치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건조기 용량이 17kg로 가전 색상은 블랙이에요. 다이얼식으로 작동되며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요. 히트펌프와 히터식으로 건조가 이루어지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이에요. 2020년 10월에 출시된 제품으로 삼성전자에서 제조되었고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 이 제품은 부모님 댁이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간단한 조작법과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건조 후 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쿠팡에서 구매하면 안전하게 배송되고 설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삼성전자 건조기 한번 사용해보면 만족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G전자 트럼 건조기 RD20WNA 20kg 방문 설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LG팀큐 스마트폰 제어가 가능하고 소비전력은 950W로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을 자랑해요. 20kg의 대용량으로 두꺼운 이불도 건조할 수 있고 다양한 건조 코스를 제공하여 옷감에 맞춰 스스로 설정해요. 또한 DC모터로 소음을 최소화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조작이 편리해요. 건조기 사용 후 관리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LG전자 트럼 건조기는 가족 모두에게 편리함을 선사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LG전자 트럼 건조기 한번 사용해보시면 더 이상 건조 걱정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G전자 트럼 오브젯 컬렉션 건조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건조기는 19kg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히트펌프식으로 작동하여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을 자랑해요. 또한 저소음 기능이 탑재되어 소음을 최소화하고 각종 편의 기능들이 풍부하답니다. 이 제품은 건조 성능이 우수하며 효능감을 높여주어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디자인이 세련되어 거실에 두어도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LG전자의 트럼 오브젯 컬렉션 건조기는 편리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가정에서의 세탁과 건조를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니 한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